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에서 단체방에서 조용히 나가기를 5월 10일부터 할 수 있게 메뉴가 설정되었습니다. 여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나가면 남은 사람들에게 화면에 누구누구가 나갔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화면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난처할 때가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남기지 않는 조용히 나가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카카오톡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카카오톡을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업데이트 하세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가서 카카오톡 치면 업데이트가 뜰 것입니다. 그러면 업데이트 눌러서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제일 위에 오른쪽 상단에 이 톱니바퀴 같은 게 있어요. 이 실험실로 들어갑니다. 실험실로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은 전체 설정이라는 게 있죠. 이 전체 설정을 터치합니다. 전체 설정을 터치해서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요. 실험실이라는 게 있어요. 실험실. 실험실을 터치합니다. 실험실 터치하면은 여기에서 반드시 실험실 이용하기 요 동그라미를 터치를 해야 됩니다. 실험실 이용하기를 터치를 하세요. 터치를 하면 실험실 사용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바로 이 메뉴입니다.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이 메뉴가 새로 설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부분의 흰 부분을 동그라미 있는 이 부분을 터치하면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설명이 있어요. 그룹 채팅방에서 나가기 할 때에 조용히 나가기를 선택할 수 있다. 조용히 나가는 경우에는 조용히 자기가 나가는 경우에는 이게 체크된 경우에는 채팅방에 나간 기록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이것을 설정을 하면은 뭐 동창이라든가 그런데 모임에서 나가기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는 이 기능을 이용하면은 조용히 나가도 다른 사람들이 내가 나간지 나가지 않은지를 화면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 명단을 확인하지 않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이 기능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요. 카카오톡을 먼저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플레이스도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상단의 여기 보시면은 상단의 설정으로 와서 설정을 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전체 설정을 터치한 다음에 아래쪽에 가서 실험실을 터치하고 실험실을 터치한 다음에 실험실 이용하기 이것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를 터치하면 됩니다.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를 원하는 분은 이 메뉴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